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아무튼 이렇게 K리그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많이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몇 명이나 되죠? 저희 구독자 이제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네요. 뭐 다음 포항전에 이그노데이를 할 거고요. 네. 뭐 경품도 많이 걸려있고 자동차도 있고 제가 TV 많이 걸었거든요. 뭐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선수하면서 조금 받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좀 저렇게나마 팬분들한테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이들 오셔서 축구도 보고 또 선물도 받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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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좀 아쉽게 못 이겼던 거. 네. 네. 다음 홈경기 포항전에는 꼭 반드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이거 다시 선두 꼭 하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싸풋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풋볼 화이팅 한번 한번 가야죠. 아싸풋볼 화이팅. 저희 아싸풋볼이라고 그냥 K리그 직관 콘텐츠 만들거든요. 유튜브요? 네. 유튜브에. KBK랑 라이벌이에요 저희가. 김보경 선수 저희만 그렇게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